랜덤박스 피가 꽂았어요 오늘 수술할 뽑기는 랜덤박스 뽑기입니다 상품은 메인인 버즈 라이브랑 스피커인가요? 피규어, 인형, 낚시놀이인가요? 춘식이 한번 해볼게요 높이 있는 것들은 구멍을 뚫을 수 있거든요 잘하네 안 뚫려 어? 어? 힘! 이거 밀어서 아, 이렇게 까르지 않게 힘은 좀 좋았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볼게요 어? 여기서 놨어요, 여기서 어? 뚫었어요 뚫었어요 어? 어? 갑니다 뚫은 다음에 뚫어 뚫어 분명히 넣으면 한 번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, 그냥 잡을게 시간이 없습니다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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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올려주면 밑병이 타고 내려옵니다 아 지금 저쪽이 놓는 범위거든요 근데 여긴 놓는 범위가 아니라서 아 여기 놨어요 좋아요 집게 잘 들어갔습니다 어 좋아요 탄방 쌓고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되게 많은데 아 이걸 좀 뺄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고 가겠습니다 어떻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빠졌다 넓게 잡았다 됐다 다시 가겠습니다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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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박혔어요 아 뚝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무겁다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 바닷거거든요 아 뒤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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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됐다 됐어요 망한거 같아요 이거 지금 야 이거 어 됐다 됐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뚝뚝뚝뚝뚝뚝뚝뚝 열쇠가 6개인데 하나정도 있지 않을까요 짠 아 열쇠가 봐요 저거를 이 탑에 올리면 좋겠거든요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좋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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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 받았고 어우 들어 올려 올려 어우 그렇지 이거 젤 받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열쇠 같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아 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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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안 될 거 같아요 자 딴 거 같아 오 좋아요 좋습니다 밀어 밀어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이렇게라도 올라가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래요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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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먹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됐어요 눌면 눌면 됐어요 이것도 잘만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건 또 잘만 뒤집으면 되거든요 아 또 뒤집어 아 못지마 놓지마 아흐 놨어 올라가면 돼 올라가마 그렇죠 됐어요 와.. 이게 끝끝내 안나오네 그냥 끌어다니셔야겠다 잡아야돼 잡아야돼 와리 한번 쳐볼게요 아 저 출부통 부딪히면서 집게 가물어요 자 가는거 보겠습니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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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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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요 자 꼈어요 자 다섯개도 뽑았는데 하나는 있겠죠 열쇠가 이게 뭐야 헤드랭턴이 열쇠 하나 나올 때 됐습니다 이곳은 흔들케요? 아니 이게 아니 주차알림판 마지막 박스 아니 잘 잡았고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우 좋아요 아 열쇠면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됐다 됐다 아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넘어가 뒤집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끌러나는 돼요 아 아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넘어가줘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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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완이 박혔어요 바닥 골드려요. 그렇지. 그렇지. 나왔다. 나왔어요. 넘어가요. 넘어가요. 뚫었다 뚫었다. 박스 뚫었어요. 좋아요. 박스를 더 꺼냈는데 기회가 꺼졌어요. 이제 열쇠 꺼내려고 하니까 이것도 열쇠 아니에요. 이것도 아니야. 열쇠다. 마지막 박스였는데 꺼지기 전에 하나 뽑아서 다행입니다. 23번. 고피싱. 이거 나왔어요. 오늘 이렇게 뽑으면서 수술 마무리 하겠습니다.